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드릴 베이비 드릴 앤드 해리 스프레킹 금지 말 바꾸기 피트 스코트랜드 텐베리 골프장의 바람이 불면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회가 끝났는데 두 번째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지금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응원하시는 분은 도대체 저기서 저 사회자가 얼굴은 잘생겼는데 왜 끼어들어가지고 사회자가 토론을 하고 앉아있냐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3대 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해리스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역시 검사 앞에서는 범죄자가 한마디도 못하느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본인은 정작 오늘 끝나고 나서 트럼프는 내 역사상 사상 최고의 토론이었다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청중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시죠? 반문을 했어요. 서로 잘했답니다. 서로 자기 만족인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강한 척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전체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표가 없으니까 그냥 관전자의 입장이죠.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영향이 지대하게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는 것이죠. 가십거리로 보는 걸 넘어서 주식시장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와서 수익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토론이 열리면 지금 여기 1차전에서 했던 거에서 또 확대가 돼서 뭔가 확전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했으면 좋겠네요. 다 또 미국을 떠나가지고 사실 한 번의 토론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드릴 베이비 드릴 이걸 지금 계속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드릴이 뭡니까, 드릴이. 드릴로 땅을 파는 거죠. 그 바이든이 그 레이디가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유세할 때 그 레이디가가랑 바이든이 나온 거 보고 트럼프가 막 욕했어요. 뭐 여기 수압화세법 저기 노동자들 다 죽일 것이냐. 레이디가가랑 바이든은 뭐 수압화세법이 그 수압으로 돌을 깨가지고 그 암석에 있는 쉐일을 떼내는 거잖아요. 쉐일 오일, 쉐일 가스 이런 것들을. 그게 환경 파괴한다고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거기 노동자들 다 죽일 일이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계속 파야 된다 땅을 어쨌든 땅을 파게 만들어야 된다. 땅을 파게 만드는 걸 방해하는 바이든 세력을 다 몰아내고 바이든이 거기에다가 걸어놨던 모든 제어 장치들 내가 취임 첫날에 싹 다 없어버리겠다. 맨날 드릴 베이비 드릴을 지금 노래 랩처럼 외치고 다녀요, 트럼프는. 그리고 해리스도, 해리스는 지금 이거 가지고 약간 태클을 걸었죠. 사실 트럼프가 잘한 것도 있거든요.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해리스가 끼어들면서 약간 비아냥대면서 비웃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때 자중하라고 하면서 이 장면 혹시 어디서 대자뷰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상황을 예지하지 않았으면 답변할 수가 없는 애드리비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통령, 예전에 부통령 토론회 할 때 공화당 후보랑 지금 해리스랑 둘이 할 때 해리스가 끼어들었다가 해리스가 당한 거를 그걸 트럼프가 예전에 기억하고 있다. 그걸 역으로 매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거 애드리비 역시 순발력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살짝 해리스가 공격당할 뻔했거든요. 해리스가 프레킹을 금지했어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레이디가가 바이든하고 같은 편이니까 그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수화 파세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땅을 파지 말자는 거죠. 프레킹, 금지.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주가 프레킹이라든가 예전에 노동자, 러스트벨트, 쇠락한 러스트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표를 잃을까 봐 나 프레킹 금지를 안 할 것이다. 대신 다른 프레킹 금지를 안 하더라도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공격한 거죠. 당신 옛날에 맨날 프레킹 금지 떠들고 다니고 바이든하고 같이 부통령도 했고 그런데 늦어섭이 여기가 펜실베니아 표 읽기 싫으니까 프레킹 금지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헤리스가 부통령으로서는 프레킹 금지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죠. 어쨌든 유권자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스코틀랜드에 있는 텐베리 골프장 트럼프는 골프장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가장 사랑하는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디아고를 만난 것이고 리디아고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 트루스 소셜에다가 리디아고 장하다라고 올렸죠. 바로 이 아름다운 스코틀랜드 해안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스코틀랜드 텐베리 골프장에 에일사 코스가 영국 최고의 골프 코스 1위로 2020년에 선정이 됐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긴 합니다. 등대가 저렇게 있고 2020년에 스코티시 호텔 어워드에 골프 호텔 오브 더 이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사랑하는 곳이죠. 트럼프와 골프 광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지금 토론의 주제가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가 텐베리에서 옷바른 잘 받아요. 쭉 이렇게 입고 가는 것입니다. 트럼프 자기 소유권이니까요. 코로나 때 많이 못 쳤어요. 골프를. 그래가지고 코로나에서 골프를 많이 못 쳤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에일사 코스가 영국 골프 코스 1위로 등록했을 때 트럼프가 대단히 영광이고 고맙다. 하지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골프를 못 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왜 여기서 그 주제랑 연결되느냐. 계속 베이비 드릴 베일 파가지고 석윤이 이제 더 나가서 석탄까지 개발, 석탄 개발까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석탄 개발 노동자들이 정작 석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석탄 개발을 안 해서 나는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도 석탄 공장으로 돌아간, 탄광으로 돌아간 광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좀 민망하게도 만들었지만 어쨌든 완전 이게 거꾸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꾸로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지금 생긴 새로운 발전보다는 그 전에 했던 거잖아요. 그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트럼프죠. 그런데 여기 스코틀랜드의 세계 최고의 해상풍경단지 하위인드 스코틀랜드. 여기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여기를 허가를 내줘버리니까 트럼프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일 사랑하는 텐베리 골프장의 해안가에 있는데 해안가에다가 풍력, 여기 저기 발전을 한다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요. 왜 굳이 정말 골프장, 골프를 치는데 방해가 돼서 싫어하기보다 원래 석탄 소규, 베이비, 드릴, 베이비 이걸 좋아하는데 이제 더군다나 플러스 알파로 자기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해상풍력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세운다니까 더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헤리스 트레이드주랑 트럼프 트레이드주가 그렇게 갈려서 움직이는지 여기서 아시겠죠? 헤리스는 막 이런데 골프장 갖고 있고 여기 골프장 시설에다가 해상풍력 나온다고 막 반대하고 이러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맥도날드 알바예요. 풍력과 태양강 발전이 전 세계 전기에 지금 어느 정도냐? 10% 정도 지금 차지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태양강 풍력이. 2021년도니까 지금 2023년도이면 더 올라왔겠죠. 지금 원자력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력도 조금 빠지고 있고 가스만 좀 늘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들 조금 빠졌죠. 그러니까 조금씩 빠진 이전의 에너지원을 태양강 풍력, 그다음에 풍력 및 태양강 합친 부분.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태양강 풍력을 합쳤을 때 10.3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어젠다 47이라고 트럼프 공약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젠다 47은 47번째가 아니라 47대 대통령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에너지 정책은 이게 타이틀입니다.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해가지고 밑에 내용이 엄청 많은데 중요한 워딩은 이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이 지구상 어느 공업국 중 가장 낮은 에너지 비용 1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국가적 목표를 세울 것이다. 중국과 대등할 뿐 아니라 중국보다 훨씬 저렴한 거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를 싸게 하려면 옛날 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80%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시츄 베이비 시츄. 그러니까 드릴 베이비 드릴 계속할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태양원 풍력이 10% 차지했지만 화석연료를 다 합치면 80%니까 여기에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나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지금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흐름을 얘기하지 않고 전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아직도 크니 난 거기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중국을 이기지. 나는 계속 베이비드릴 베이비 할 거다. 그게 에너지 정책이 지금 홈페이지에 이 타이틀에 올라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냐 트럼프냐. 해리스가 말 바꾸기 논란이 있지만 해리스가 일단 프레킹 금지를 하더라도. 프레킹 금지를 안 하더라도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재생에너지를 할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표를 생각해서 하는 발언인지 뭔지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바뀔지 다른 토론회에 가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이 말 바꾸기 논란이랑 상관없이 그냥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는 해리스 관련 주로 움직이고 있고 석유, 석탄 관련 원자력. 이거는 트럼프 관련으로 완전히 갈려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시장의 판단은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해리스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간다. 일단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CS윈드라는 기업이 있죠. CS윈드가 뭐하는 기업이냐면 타워를 만드는, 막대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덴마크에 블라트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블라트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냐. 하부 구조물 아니면 하부 구조물하고 CS윈드가 만드는 풍력 타워를 연결하는 연결 부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로 이게 연결 부위예요. 트랜지션 피스라는 연결 부위입니다. 그 연결 부위를 만드는 회사가 덴마크 블라트라는 회사였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파일을 만듭니다. 모노파일은 이렇게 원통, 원기둥으로 그냥 똑바르게 생긴 이 부분인데 재킷은 이제 프랑스 에펠탑 같이 생긴 부분이죠. 모노파일하고 하부 구조물하고 이어주는 부분이 바로 트랜지션 피스입니다. 이따가 이제 도면이 나올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서브스테인스. 이 변전소 이거는 이제 해상풍력이니까 거기서 발전된 전기를 육지로 보내줘야 되는데 변전을 해야 됩니다. 전압을 변화시켜야 돼요. 고전압으로 육상에 보내줘야 이제 육지에서 그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 변전소가 필요한데 해상 변전소까지 만들고 있는 게 블라트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켓이죠. 이 형태들을 전부 합쳐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파운데이션의 형태가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는 아까 말했던 원기둥이 모노파일을 하고 좀 더 깊게 가면 자켓을 합니다. 물론 모노파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단한 암석에는 이제 꽂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자켓 같은 걸로 해야 돼요. 에펠탑의 다리같이 생겼죠. 이걸 자켓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까지 하고 있고요. 또 가겠습니다. 이제 공장입니다. 아까 덴마크 회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덴마크의 블라트를 인수해서 이름을 이제 CS윈드의 지금 자회사가 됐으니까 CS윈드로 바꿨습니다. CS윈드 오프쇼으로 바꿨는데 덴마크의 알보그에 지금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 공장이 또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덴마크의 린도의 공장이 또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모노파일을 만드는 과정들이 찍혀있는 것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에스베르그에 또 있고요. 덴마크 위주로 공장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소들입니다. 브론디비의 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사무실이 있고요.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CS윈드 오프쇼으로 블라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블라트의 상세 설명이 나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블라트가 하고 있는 거, 알보구 공장에서는 모노파일하고 트랜지션 피스, 자켓, 그 다음에 해상 변존소를 생산하고요. 린도에서는 모노파일인데 사이즈가 좀 더 큰 거, 그리고 트랜지션 피스, 자켓, 해상 변존소, 그 다음에 부유식 해상 풍력인 플로팅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역이 주요 공장인데 이걸 인수했다는 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변존소입니다. 서브스테이션스, 변존소, 변존소에서 변압을 고전압으로 해서 육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해상에서 만든 전기를 여기서 육상에다가 보내줍니다. 이 변존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지션 피스, 아까 노란색, 이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원래 CS윈드가 하던 사업이 어디예요? 이 막대기죠. 이 막대기, 이 막대기인데 이 하부 구조물, 여기 박혀 있죠. 이게 모노파일인데 모노파일이 여기 박혀 있고 모노파일과 타워를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가 바로 트랜지션 피스입니다. 이게 덴마크 회사 블라트가 하던 이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노파일도 있죠. 이게 모노파일입니다. 모노파일 원기둥, 그 다음에 트랜지션 피스, 이건 CS윈드가 하던 타워. 그러니까 지금 날개랑 터빈을 제외한 모든 거를 지금 토탈 포트폴리오로 갖추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곳, 혹은 암석 부분으로 강한 곳을 가려면 이제 자켓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켓도 생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닿지 않는 먼 바다로 나갔을 때 부유식 해상 플랫폼을 만드는 플로팅 플랫폼스. 이것도 블라트가 하고 있다. 그래서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션 피스는 시장 점유율이 40%로 블라트가 1위입니다. 자켓은 시장 점유율이 15%로 3위고요. 그 다음에 모노파일. 모노파일도 10%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버스테이션 변전소에서도 세계 2위입니다. 블라트는 결국 왜 인수한지 아시겠죠. CS 윈드가 이 타워만 하고 있는데 이 아랫부분 하부 구조물과 연결시키는 부분과 변전소까지 여기에서 세계 탑 티어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이 블라트를 인수한 이 배경. 이 밑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블라트를 인수해서 어떤 효과가 나느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블라트의 주요 고객사들이 누구예요. 세계의 지금 터비닐 회사가 오스테드. 덴마크의 오스테드 사고요. 독일의 리뉴어블도 있고 지금 폴란드의 바템폴이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이 다 이 지금 블라트의 이 고객사들이었죠. 자 블라트는 지금 이 점유율이 어딨냐. 블라트는 전체 다 합쳤을 때 점유율이 8.1% 정도 나옵니다. C프랑 EW 얘네가 20%, 17%로 1위 위이고 3위권에 위치해 있다. 바로 여기 컨트랙트 이 건설 부문에서 압도적인 세계 3위에 올라 있고 고객사가 세계적인 고객사를 다 확보하고 있는 이 블라트를 인수하면서 CS윈드는 사업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되게 된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서플라이 공급이고요. 이거는 디멘드 수요입니다. 지금 2026년이 지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2030년 가까이 가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나 못 따라갑니다. 지금 공급의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어요. 그거에 비해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지금 덴마크 블라트를 인수한 거는 굉장히 좋은 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라트가 지금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란색입니다. 모노파일이죠. 모노파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노파일하고 결국에는 CS윈드의 타워를 연결하는 트랜지션 피스까지. 여기를 지금 다 먹는 거죠. 앞에 이제 나아가서는 자켓과 플로팅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있죠. 어쨌든 모노파일과 트랜지션 피스가 중심인 블라트를 인수했다. 이거는 지금 CS윈드에게는 신의 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리스 쪽으로 만약에 유리하게 기울 경우에 CS윈드의 사업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트럼프 쪽으로 가면 아까 스코틀랜드 골프장에 해상폭력 들어오는 거 싫어하듯이 만약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CS윈드가 유리한 방향을 가정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바람은 피우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야.